3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 그네에서 규모 5.1, 4.4, 그리고 3.9에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이 이바라키현의 강진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하치조지마에서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던 지진은 하루 뒤인 3월 4일에는 이즈오시마, 그네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을 발생시킨 후 하루 뒤에는 일본 시즈오카연에서 여러 건의 무감 지진을 발생시켰고 시즈오카연이 있는 스루가만에서 또 한 번 폭발을 일으키며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후 하루 뒤인 3월 6일에는 시즈오카연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서 이즈제도의 니이지마, 코우주시마 섬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후 그 옆에 주부지방 아이치현을 강타하였고 하루 뒤인 3월 8일에는 치바현을 지나서 이바라키현 남부를 강타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3월 10일에는 다시 치바현 남부로 이동하여 지진을 일으킨 후 하루 뒤인 11일에는 다시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12일에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인 후지산과 도쿄 그리고 치바현 인근의 가나가와 현 서부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쿄 인근 치바현에서의 연속 강진 그리고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시작한 지진이 현재 3월 14일에는 이바라키현 북부의 규모 4.0의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4일 새벽 4시 29분에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진도이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로 봐서 새벽에 잠에서 이 지진으로 인하여 깨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치조지마에서 시작한 지진이 3월 8일 이바라키현 남부 12일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연속 두 번의 강진 그리고 오늘 3월 14일 새벽에도 규모 4.0의 이바라키현 북부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수도지카 지진을 이야기할 때 수도권 범위는 나가노현, 군마현, 토치기현, 야마나시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치바현, 이바라키현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인 시즈오카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 나가노현 등에서 하치조지마 지진 이후 지진이 발생 중인 것입니다. 최근과 같은 위기 상황 하에서는 사가미, 트로프 지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가미, 트로프 지진은 치바현과 시즈오카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가미 해곡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으로 과거 규모 8의 강진 기록이 있습니다. 사가미 해곡은 북아메리카판과 펠리피네판의 경계에 위치한 해곡으로 도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쿄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